27번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곳은 했어요. 주차금지의 장소 어디일까요? 보죠. 도로트법 33조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터널안, 다리 위,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혹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 나항하고 삼항 같은 경우는 지정한 곳이에요. 지정한 곳, 지정한 곳. 따로 딱히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위험한데 판단되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아닌 곳은 그럼 어디겠느냐 보죠.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교차로 가장자리를 5m 이내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죠. 지정한 곳의 기준이 따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교차로 가장자리는 5m 이내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10m라고 하시니까 이게 틀렸어요. 1번이 답이고요. 터널안 여기 있죠. 다리 위 여기 있고요. 도로경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여기.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